괜찮아요 여러분? 시원할 것 같은데? 쳐다보지 않아도 내 맘은 널 향해 있고 널 바라보길 바라보 쳐다본다 싶으면 혹시나 마주칠까 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1, 2, 1 너들 보는 걸까? 신을 보는 걸까?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나는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응원하지 않던 표러만 생겼네 한 번은 남자답게 인사해보고 싶은 게 안녕이란 모두 못 보내 안녕히 가고싶은 내 앞에서 울자 하는 줄에 짐 마음을 서러워해 날 보는 걸까? 신을 보는 걸까? 너무 너라고 같은 마음이길 우리 나를 안으로 많은 걸 좋아해 compartir 너는 너 하나 내 집 아아악 저 유럽해 저 하늘을 아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 내 몸이 마을 안으로 마을 다가가 하는 게 그런 말 내 몸이 마을 안으로 해픈 눈은 부족해 내 몸이 마을 안으로 여러분 마지막 곡이었습니다. 여태까지 센티멘탈 방송 2인조디오 멜리방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